이번에 설명해 드릴 게임은 포메이션 입니다 2인용 추상 전략 게임이구요 자신의 말을 이용해서 4개 한줄로 만드는 사모 게임입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물을 살펴 보겠습니다 저는 포메이션 게임이 없어서 만들어 보았는데요 7 곱하기 7 보드 그 다음에 24개씩 두가지 색깔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을때는 바둑알 같은 대체물을 사용하셔도 충분히 가능한 게임입니다 자 이 포메이션 게임의 목표는 사목을 먼저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선 플레이어가 말 하나를 아무데나 배치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플레이어는 선 플레이어가 내려놓은 말 주위에만 놓을 수 있습니다 가로나 세로 대각선 중에 하나 골라서 올려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선 플레이어 다시 마지막에 내려놓은 말 주변에만 말을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상대방이 놓을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잘 고려해서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상대방 플레이어가 내려놓은 말 주변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빨간색 플레이어 배치했구요 노란색 플레이어가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자 그런데 노란색 플레이어가 배치한 곳 주변을 보니까 배치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플레이어가 기존에 놓았던 말 주변에다가 하나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 여기 노란색 말 주변이 다 막혀 있어서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곳에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고 이어서 플레이를 계속 진행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해 가시다가 자 이렇게 차례대로 진행을 하면 되구요 자 이렇게 하다가 한 플레이어가 자신의 말을 이렇게 4개 한 줄로 배치를 하게 되면 게임을 끝내게 됩니다 자 가로나 세로나 대각선 중에 한 줄을 먼저 만들면 이기는 아주 간단한 게임입니다 자 바두가리나 뭐 그려서도 충분히 가능한 게임이구요 일반적인 사목의 경우에는 놓는 위치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수가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내려놓은 말에 따라서 상대방이 놓을 수 있는 위치가 정해지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나름의 전략을 잘 생각하면서 놓아야 되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인쇄를 해서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렇게 크게 인쇄를 한 것은 바두가리나 뭐 다른 말을 이용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았구요 자 이렇게 작게 만든 것은 직접 동그라미나 엑스 표시를 해가면서 이렇게 포메이션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인쇄를 해서 즐겨 보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한번 이렇게 즐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인용 추상 전략 게임 포메이션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2인용 추상 전략 게임 포메이션 자 2인용 추상 전략 게임 포메이션 자 2인용 추상 전략 게임 포메이션